야 봐봐 어? 왜? 뭐 하는 거야? 뭐해? 천비야. 아이 뭔데? 뭐가? 어? 소개팅? 어? 아.. 너밖에 없다. 형 외로운 거 같아 내가 소개팅 딱 준비했지? 아 근데 누군데? 오면 봐 형 진짜 깜짝 놀랄 거 같아. 깜짝 놀래? 깜짝 놀래. 이뻐 이뻐? 겁나 이뻐. 누군데? 누군데? 오면 봐. 말을 안 해주는 거야. 어 왔어 왔어. 뭐야 너 왜 여기 있어? 너 뭐하냐? 왜 여기 있어? 더 먹으러 왔어? 어? 왜 왜? 승훈이가 왜 여기 있어? 네가 여기 없던 사진 줄 알고 있겨 네가? 아 이제 절로 가. 네가 왜 여기 껴? 너 괜히 재수없게 빨리 나 소개팅해야 돼 가. 아니 왜 만나러 가자마자 싸움이야. 오늘의 소개팅은 누나랑 승훈이 형. 아.. 승훈이 형이랑 승훈이 형. 아니 둘이 너무 잘 어울려. 아 뭐가 잘 어울려 야? 둘은 모르는데 남들이 봤을 때 진짜 잘 어울려. 아이 눈이 어떻게 됐나? 얘랑 나랑? 어 왜? 얘 얘? 왜? 너 남자지? 얘도 남자야. 어디 얘랑 소개팅이야. 뭘 남자야? 아 나 오늘 소개팅 한다고 이거 프리에 입었어. 근데 승훈이 형 별로야? 별로지 완전. 야 너 옷 가서 갈아입고 어디 여자인 척을 해. 야 나 오늘 옷 입어. 뭘 입어? 야 우리 그림 부랄 친구잖아. 잠깐 무슨 친구? 부랄 친구. 야 야. 야. 니가 부랄이 어디 있어? 니가 부랄이 어디 있어. 야 너 밑에 두 개 있지? 나 밑에 두 개 있어. 나 위에 두 개 있어. 완전 윙 아래. 윙 아래. 윙 아래. 윙 아래. 아이씨 아래. 잠깐 사이즈가 다르잖아. 많이 다르지. 아니 승훈이 형 건 호두고. 맞지. 누나 건 워터베론이지. 워터베론이라니. 아니 호두라니. 너 이런 거. 우리 이런 거 하지 마지. 맥주 호두셨잖아. 아 죄송합니다. 조용히 해. 얘랑 소개팅을 하고. 얘랑 사귀라고? 얘랑 나랑 만나라고? 그냥 만나보라고. 너는 왜 아무 말 안 해. 얘기 좀. 너 나 좋아하냐? 야 뭐 조용히 하네. 너 마음에 있어? 야 얘가 저번에 나 백하고 이렇게 했거든? 근데 아무 느낌이 없었어. 그게 무슨 말이야? 그냥 평평해. 뭐? 그냥 뭐 나온 게 아무것도 없던데? 뭐라고? 그냥. 어. 그냥 뭐던데? 어 야. 왜? 너네 승훈아. 승훈아. 승훈이야. 어마어마해. 어마어마하다고? 나 어마어마해. 야 나도 어마어마한 여자야. 그만. 아니 알았어. 왜 자꾸 왜 그래. 기부리지 마. 기부리지 마. 나 땅에 닿아. 아 뭘 닿아. 아니 나 등산할 때 이걸로 집고 가. 보여줄 수 있더라고. 와. 야. 아니 그렇게 하면 뭐 그러면은 막 보여줘봐. 보여줘? 어 보여줘. 보여줘? 보여줘. 보여줄게. 여기 앞에 첼로 모텔 가자. 야. 맞은편에 피카소. 뭐라고? 피카소 모텔? 거기 대실 2만원. 알. 4시간. 가자. 가. 가. 앉아 뭘 자꾸 왜 4시간이야. 4시간. 뭘 4시간이야. 야 4시간 말고. 5분이면 끝나. 뭐가? 얘 5분이면 끝나. 카레 있잖아. 카레? 어. 그냥 3분 카레. 아 3분? 어. 아 끝나는 거야? 그냥 조릴 시간 그냥. 띵. 넣자마자 띵. 잠깐. 뭘 넣자마자 야. 약간. 약간. 좀 조용히 해. 식당 있어 지금. 야. 저희의 스토트 씨 앉아주세요. 너 2만원 있어? 2만원에. 아 형 2만원 있거든? 어. 근데 형 연장해야 될 거 같아. 8시간? 어. 2만원만 들려줘. 저 미안한데. 그러면은 가서 확인하자. 가. 어 네가 왜 왜. 아니 얘가 꿈을 펼치고 싶대잖아. 꿈 펼치게 해줘야지. 꿈 펼치고 가. 니가 언제 나와봤는데. 아니 싫어한다면서. 싫어한다면서 자꾸 모텔을 왜 가시려고 하실까? 아니 보여준다잖아. 단순하게 확인하는 거야. 야 확인해. 잠깐만. 둘이 왜 자꾸 이렇게 흥분을 해. 그러니까 서로한테 마음이 있는 거죠. 얘한테 무슨 마음이 있어 얘한테. 얘 얘 얘 얘 봐봐. 야 야 야 손가락질. 야 봐봐. 야. 이러면 뭐. 아무 느낌 없어. 그래 아무 느낌 없어. 느낌 없지. 아무 느낌 없어. 잘 봐 그리고 봐봐. 봐봐. 이러면. 아무 느낌 없어. 그래 아무 느낌 없어. 어 그리고. 그리고 자 봐봐. 뭐하는 거야 뭐해. 아니 잠깐만. 왜. 아니 뭐. 뽀뽀해도 아무 느낌. 뭐. 키스를 원하는 거야? 아니 나 그런. 야 키스. 야 키스하면 뭐. 느낌이 있을 거 같아? 아니 그러니까 너 그게. 니 꿈이야. 뭘 누리 키스하는 게. 난 그런 말 한 적이 없어. 잠깐만 잠깐. 아니 나는 내가. 뽀뽀해달라고. 키스해달라고 말한 적이 없어. 난 이게 소원이 아니야. 아 그게 소원이 아니야? 어어 왜. 그러면. 야 꿈 펼치러 가. 아니 잠깐 펼치봐. 소원이 이런 게 해줘야 될 거 아니야. 잠깐 진정하고 앉혀봐. 아이씨. 지금 빨리 가야 돼. 대신 9시까지 밖에 안 돼. 그만해 그만해. 지금 가야 4시간 채워. 아니 별명이 카레라며. 좀 이따 가도 되잖아. 아니 왜 둘. 나한테 속이려고 하는 거야 뭐야. 서로 좋아하는데. 괜히 안 좋아하는 척 하면서. 갈 건 다 갈라 그러네. 진짜로 다 걸고 아무 느낌 없어. 그럼 나. 슬기 누나 저기. 진곤이 소개시켜줘도 돼? 뭐? 진곤이 소개시켜줘도 돼? 슬기한테 진곤이 소개시켜준다고? 어. 진곤이? 어. 아니 상관은 없어. 진짜로 상관은 없는데. 슬기가 더러운 남자 별로 안 좋아해. 그래? 진곤이 무좀이 있어. 손에도 무좀이 있고. 손에도? 손발에 무좀이 있어. 얼굴에. 잠깐만. 손에도 무좀이 생기냐. 얼굴에 무좀이 있어. 뭐라고 얼굴에 무좀이 있어? 얼굴에 검버섯 있고. 그래? 그럼 시우용 소개시켜준다? 시우? 어 시우. 시우? 어. 아니 시우는 상관은 없어. 진짜로. 상관은 하나도 없거든. 근데 걔는 도벽이 있어. 도벽이 있다고? 도벽이 있어. 걔 얼마 전에 진곤이 무좀도 훔쳤어. 그걸 뭐라고? 무좀을 훔쳤다고? 어. 진곤이 무좀도 훔쳤어. 걔 저번 주에 우리 집 와서. 형 집에서 뭐 훔쳤어? 우리 엄마 훔칠려다 나한테 걸렸어. 우리 엄마 훔칠려다 나한테 걸렸어. 아니 잠깐만. 나한테 딱 걸렸잖아. 우리 엄마 훔쳐 걸려다 내가. 니가 뭔 상관이야 내가 누굴 소개 받든. 그래. 아 진짜. 아 맘대로 해. 아 맘대로 해. 오케이 오케이. 그러면 슬기 누나가 말하는 사람 내가 솔직히 누구야? 나는 어 약간 앞머리가 약간 오데오 스타일. 어 오데오. 오데오 스타일에 어 그리고 추리한 스타일. 꾸안꾸 꾸민들 안 꾸민들? 꾸민들 안 꾸민들. 어 그래? 꾸민들 안 꾸민들 하고 모델 포즈 잘하고 약간 이런 사람이 있어. 모델 포즈? 어 약간 모델 포즈 잘하면 잘해. 뭐? 아 뭐. 형 형 슬기 누나 해. 뭐해? 뭐가 허리 아파서. 잠깐만. 허리 아파서. 소은이 형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. 아 씨 아니지. 형 지금 잘 보이려고 지금 슬기 누나한테 자꾸 이렇게 포즈 지은 거 같은데? 아이 허리 아파서 그러는 거야 허리 아파서. 허리 아파서? 그만해 이제 얘랑 자꾸 엮지 마. 나 얼굴 되게 심하게 따져. 이렇게 못생긴 애랑 자꾸 엮지 마. 아 그럼. 아니 슬기 누나 정도면 이거 예쁘지 않아? 이 정도면 이쁘지 않아. 그럼 뭐 수지 같은 스타일이 예쁜가? 아이 수지는 내 스타일 아니야. 그럼 뭐 저 아이린 스타일이 예쁜가? 아이 예쁜데 내 스타일 안. 아 그럼 형 누가 예쁜데. 나? 어. 누가. 누가 예쁜데. 어? 어? 어이. 아하. 저 앞에. 앞에? 저 앞에 있는 여자. 뭐 왜 이래 이 형. 이 형이래. 이 누나 갑자기 왜 이래. 그러면 앞에 있는 사람 그러면 슬기 누나가 얘기하는 거 맞네. 진짜 둘이 왜 그러는 거야 진짜. 아니 아니야. 왜 앞에 있는 사람 예쁘다며. 앞에. 앞에 누구? 내 앞에 내 앞에. 내 앞에 내 앞에. 내 앞에. 아니 이 형 여기? 아니야 저 형 말고. 야 남자 스타일 아니지? 아 저 뒤에 여성분? 아 나는 커플이네. 옷도 봐봐. 아 예쁜. 딱 커플이네 나야. 오늘 딱 커플이잖아. 어 그럴까? 머스타드 커플. 근데 진짜로. 이 분 것만 보면. 죄송한데 이 두 분하고 잘 어울릴. 이 두 분하고 잘 어울리네. 이 분 것만 보면. 아니 여기 뭐 둘이 결혼식 갔다 왔어? 뭐 결혼식 하객이야? 그럼 그렇게 만나자. 뭐를? 둘이 만나고. 둘이 만나고. 나랑 이렇게 둘이. 죄송합니다. 출자 마음 없어? 없어. 절대 1도. 0.00001도 없어. 야 나도 없어. 무슨 술을 마시던 말도 네가 뭔 상관이야. 그만 좀 싸워. 뭐야 야 야 뭐하냐. 실 마시잖아. 근데 너는 술도 마실 줄도 몰라요. 뭐 그래? 내려놔 내려놔 내려놔. 왜 왜? 왜 이래 진짜. 실 마시는데. 왜 이렇게 못 마시게 해. 잘 안 섞였잖아. 헐. 안 섞였어. 뭐야. 친데레 뭐야. 갑자기? 뭐야 갑자기. 술을 먹을 줄은 몰라. 왜 왜 왜. 너 뭐하게 해. 뭐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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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따라. 따라하시잖아. 따라한다고? 잠깐만 저. 저분한테 해준 거야? 어. 저분 나랑 커플인데? 왜. 아 친데레네. 아이씨 뭐 친데레네. 어 잠깐만. 왜. 어떡하지? 아 지금 술 냄새 때문에 지금 조금 올라와. 잠깐만 누나. 누나 갑자기 왜 취한 척. 잠깐만 누나 이거 소주 이거. 이거 소맥 이거. 40잔 먹잖아. 어. 혼자 40잔 먹으면서 이거 왜 갑자기 취한 척이야. 난 너무 취하는데 좀 서야 될 거 같은데. 뭘 서. 왜 그래. 왜 그래. 쟤 털을 내 옷에 달라래. 잠깐 나한테 했어? 아이씨 나한테 하려고 그러잖아. 왜 왜. 오 잠깐만 야 왜 왜. 왜. 아 씨 야. 어우 나 진짜 속이 너무 안 좋아. 나 안 되겠다 야. 잠깐만. 아 어지러워 죽이야. 너 이거 나한테 화장실 가야 돼. 야 화장실 가자. 잠깐만 잠깐만. 화장실 가는데 왜 다 옷을 챙겨갖고 가. 아니 잠깐만. 뭐가. 아니 왜 옷을 다 챙겨갖고 가. 야 화장실. 뭐라고? 화장실 가는 거야. 화장실 그럼 이쪽이야 저기 적혀 있잖아. 뭐가. 저기 화장실 저기 적혀 있잖아. 아니 뭐 어디 가 왜. 아 이 새끼야. 가자 가자 가자. 야. 야 너. 뭐라고. 뭐라고. 그거 피카소 화장실 가는 거 아니지. 똠매 40잔을 먹는 누나가 왜 저러. 빠져. 잠깐만 우리 모두 다 license cec 카페 다행게 되면 우리가 입고 싶어. 천어 편없어. 그리고 우리가 입고 Isaac이 아 WHO 다 손상이든 같은 Gru지는